안녕하세요. 황송입니다. 오늘은 달의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산에 왔습니다. 지금이 한창 달의 수액이 나오는 계절입니다. 이 앞에 달의 나무가 있습니다. 달의 나무가 구워졌네요. 이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겠습니다. 8mm 짜리 전기 드릴 입니다. 이쪽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달의 수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달의 수액의 효능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 보십시오. 참 몸에 좋은 수액입니다. 그리고 우선 달의 수액을 재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호소가 있고 이렇게 8mm 짜리 8mm 짜리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네일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십니까? 여기에 호스를 연결하겠습니다. 호스를 잘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스를 잘랐습니다. 호스를 잘라요. 호스를 잘라요. 호스를 잘라요. 호스를 잘라요. 호스를 잘라요. 호스를 잘라요. 호 printers behind other scenes gez linger 보이십니까? 이것이 다리 가게입니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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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